지구의 물을 지켜줘, 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정말 예쁘다. 날씨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결혼 전에 데이트할 때 생각난다. 그러게. 나도 오랜만에 당신이랑 데이트하니까 좋다. 물론 예전 같지는 않지만. 왜 예전 같지 않은데? 아, 그거야. 이제 당신이나 나나 나이도 있고. 당신이나 나이 들었지. 난 아직도 20대처럼 팔팔하거든. 어우, 창피해. 아, 20대가 아니라 10대 철없는 중학생 우리 큰딸. 두 분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게 사는 부부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 바둑이는 어디 갔지? 그러고 보니 아까부터 안 보이네. 어? 으어, 어? 거잘리 거잘이! 어? 잡아두, 딱 걸렸어. 너 혼자만 몰래 빠지고. 으아! 으음, 으음! 러블리랑 데이트 약속이 먼저였대. 됐어. 지사 대왕 잡아두. 러블리랑 사진 찍어줄게! 김치! 아아! 꽃구경 오신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갑자기 전기가 나가서 안전상 이유로 오늘 밤 꽃구경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쉽다. 에이, 좋았는데. 어젯밤부터 도시 곳곳에서 일어난 정전이 현재까지 계속되면서 티비나 컴퓨터,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같은 전기제품을 쓸 수 없어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고 합니다. 어? 정전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나봐. 어제 전력회사에서 전기가 끊어진 이유를 조사하고 있지만 뭐 대체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네요. 어? 그렇다면... 에iec... 에잇. 헤이. princess 의위원이요 멀리서 벗을 돋우고자 페로와 카오가 달려왔다네. 우리는 야구를 사랑하는 나노티스와 도우! 페로, 나노티스, 자꾸 전기가 끊어져서 사람들이 불편해하는데 이유를 전혀 모르겠대. 전기가 끊어졌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야구 중계를 못 볼 텐데. 안 되지, 안 돼. 내가 하늘에서 조사를 해볼게. 도우, 합체당! 나누티스 미 플러스! 하늘을 나는 거라면 칠 수 없지. 다우, 합체하세. 테로 미 플러스! 한쪽은 테로랑 나누티스한테 맡기고, 프로넥스는 도시로 가서 조사를 해줘! 알았어, 꽉 잡으라고, 아미고! 우주 특급 택배, 후닥스의 은하 담당 본부장님께 격례! 북항팀장, 지구로 잘못 배달된 물을 화성으로 옮기라고 애쓸 텐데. 그, 그, 그게 갑자기 방해하는 로봇들이 나타나서요. 로봇? 저 녀석들한테 당한 건가? 아유, 당한 게 아니라 당한 척 한 겁니다. 슈퍼 냉동기를 돌리는 배터리가 고장나서 일부러 우주선이 폭발한 척 가짜 폭탄을 터뜨리고 이곳으로 와서 전기를 충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충전이 끝나면 우주선으로 돌아가서 슈퍼 냉동기를 작동시키려구요. 그런 일이 있었군. 그래서 충전하는데 얼마나 걸리나? 지구인 몰래 찔끔찔끔 충전하면 한 달, 들킬 각오를 하고 팍팍 충전하면 이틀 정도 걸립니다. 이틀! 조우! 인정사정 보지 말고 금속 충전을 시작하다! 도시 전체의 전기가 끊어지면서 지하철과 인터넷은 물론 수술을 해야하는 병원까지 큰일이 났다고 합니다. 배로, 나노티스, 아직도 원인을 못 찾았어? 차탄! 전기가 강 밑에 있는 우주선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아주 큰 로봇도 있고! 에? 설마 후닥스 외계인들? 지난번에 도망간 줄 알았는데 전기는 왜? 일단 조사를 해보겠다. 나오시게! 퓨처버스 더블! 배로, 뱅! 나노티스, 뱅! 런! 배로, 뱅! 배로, 뱅! 배로, 뱅! 앗! 나노티스, 뱅! 뱅! 배로, 뱅! 팀장님! 지구방위 사령부 로봇들이 또 나다랐습니다. 아, 참 충전 끝나라면 멀었는데! 본부장님, 다른 발전소로 가시죠! 어쩔 수 없지. 그러는 수밖에. 전속력으로 이동한다! 전기천 클릭! 로봇이 우주선을 들고 강을 따라 도망가고 있다. 나랑 나노티스가 추적하겠다! 뱅! 뱅! 에이! 본부장님! 앞에 다리가 있습니다! 잘 됐군! 다리와 충돌해서 저 로봇들이 사람들을 구하는 사이에 우리는 달아나는 거다! 알겠나? 히야! 작전 좋네요! 그럼 다리와 충돌합니다! 꽉 잡으세요! 에럴룽! 가로우땡! Leafel! 으아아악! 으아아악! 베로뱅! 여긴 내가 해결할게! 우주선을 쫓아줘! 그러면 딜을 부탁하네! 베로 카본! 펜타스톰엑스! 스톰엑스! 아리를 구해줘! 딜은 바로 합체단! 펜타스톰엑스! 러시! 태워타스톰엑스! 닭! 카리스리는 내가 할게! 레이저 융자! 본부장님! 여섯들이 계속 쫓아옵니다! 작전 실패군! 그렇다면 본부장의 권한으로! 우주행성 전자총을 광속배송으로 주문한다! 우주행성 전자총이라면 행성도 날려버릴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무기! 알겠습니다! 주문 들어갑니다! 어? 저번 잭슈트가 싸우다 혼이 났다는 로봇? 우주행성 전자총 광속배송! 막아라! 엔터스톰 맥스 EMP! 으아악! 갑옷! 이렇게 강력한 힘은 처음이다! 하지만 우리는 갑옷! 절대로 질 수 없지! 둘 다 나 좀 도와줘! 로켓 부스터! 로켓 부스터! 예단하십니다 본부장님! 으아악! 다시 전기를 충전해서 지구에 물을 얼려볼까?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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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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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그렇게 나온다면 우주행성 전자총! 불타워! 으아악! 로켓 부스터! 도모!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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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티스 뱅! 벤치 클리어링! 나노티스! 그게 뭐야? 야구 경기 중에 벤치에 있던 선수들이 몰려다와 몸싸움을 하는 기술! 아, 기술은 아니고 그냥 몸싸움! 이, 이 녀석들 치사하게 떼로 나오다니!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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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39억 년 전에 일어난 일을 이제 와서 따지다니! 지구의 물은 한 방울도 손대지 마세요! 그러면 화성 대신 지구에서 물을 받았다고 지구 대표로 사인 하나만 해주세요. 그 정도야 얼마든지 해드리죠. 지구방위사령관 차탄. 됐죠? 네. 이러면 저희는 문제없습니다. 고객님께 격려. 그 후로 우주특급 택배 후닥스 직원들은 지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